구원의 창조사 아 이상해요? 아 난 괜찮은데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구원의 창조사 저 25마리도 소리를 통해야 되거든요 아까는 너무 쌩으로 해가지고 지금 32마리 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더 섭섭하게 25마리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거기서 한번 녹음해야 될 것 같은데 앞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백상을 받으실 위에 눈 앞에 넌 눈이 얼거워 있을 것 같이 변하게 하신 구원의 창조사 우리의 백상을 받으실 위에 우리의 백상을 받으실 위에 그 옆에만 우리 펄거 벗은 것 같이 그러냐고 하신 구원의 창조사 우리의 백상 소리가 볼륨은 나중에 줄래요? 소리가 예쁘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같이 했을 때 우리의 결산 호흡 넣어서 열린 소리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약간만 더 우리의 열려 보여요? 약간 너무 달라지니까 일단 해볼까요 그러면 너무 열심히 마시고 소리는 너무 예쁘신데 너무 약간 자신감 없어 보인다고 음이 너무 낮아서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5번이 나오실까요?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결산을 받아시 두 마리를 해 acost 해봐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에 한글자막 by 한효주